오랜만에 찾아온 세대 공감 게임입니다. 신고조 퀸! 신고조? 잠시 후에 LED에 다양한 신조어가 뜨면 손을 들어와 본인 이름을 외치는 거 제가 호명을 하면 이게 어떤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빛을 맞춰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고치돈!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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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는데? 고슴도치 치즈돈가스. 아, 소희! 실패! 고슴도치 치즈돈가스. 아, 소희! 실패! 소희, 쓰리! 빨리 얘기했어, 빨리! 쓰리! 고구마 치즈돈가스. 정답! 정답! 고구마 치즈돈가스. 약간 너희의 날을 위협하는 소희의 날이 나타났어. 이렇게 들어서. 바로바로 그냥. 잘했어요. 소희 님이 마음이 참 따뜻한 게 여러분 금이 없는 걸 가져갑니다.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몰랐어요. 아니, 아니, 아니. 에이! 에이! 아, 몰랐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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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한테 양보하려고. 맞아요. 고슴도치 치즈돈가스 했는데. 아, 진짜요? 그 틈을 소희가.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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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에 나. 소희에 나. 어때요, 어때요? 에몬맛. 초콜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초콜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주세요. 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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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 소미. 소미, 소미. 빠다먹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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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테를 빠다야만.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실패! 자, 방금 소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 그러네? 넋섰어요. 넋섰어요. 스리. 넋살은 눈치 안 봐도 돼요. 빠른 태세 전환. 정답! 이야, 넋살. 진짜 굳이 조문이다. 진짜 넋살 오빠 캐릭터 진짜 잃어간다. 넋살이 치고 나갑니다. 쉽지? 이런 건 너무 쉽지. 나 신세대인데. 되게 나이들어고. 신세대라고 그랬어, 나도. 신세대. 나 신세대라고 그랬다고. 신세대? 주세요. 무공해. 세윤. 세윤. 야, 무식하게 공부는 더럽게 못해. 실패. 자,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야, 무공해. 혜리. 혜리. 무조건 공격해. 정답! 무조건 공격해. 무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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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한경이야. 왜냐면 뭐라도 좀 하려고 댄스를 안 하니까. 도용이 공부하는 일이 없네. 주세요. 미방. 소미. 미공개 방송. 실패. 나래. 아이고. 미리 보기 방지. 정답! 아이고. 소미 양이 조금 조금씩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배우기만 하네. 자, 신명 씨. 괜찮아요? 너무 빠져서.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 주세요! 우귀채. 우귀채. 귀. 우귀채? 귀. 구조어예요. 아, 소미? 구조어라고. 소미! 우주 최강 귀요미채.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아, 다 주워먹을 거잖아요. 다시. 아, 다 주워먹을 거잖아요. 아, 다 주워먹을 거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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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소미가 얘기하는데 세 명의 늑대가. 자,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우주 최강. 그리고요? 귀요미? 그리고요? 제조 던수. 최. 실패! 자, 옛날에는 귀요미라는 단어를 안 썼지 않았나요? 최가 없는데. 최가 뭘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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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지금 살짝 아는 거 같은데. 마지막 글자가 시작하는 음절이 아니라 끝나는 음절. 됐습니다. 오케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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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최강. 귀여운 글자체. 접근. 글자체. 접근. 그렇게 뒤에 붙는 거예요. 소미. 우주 최강 귀여운 결정체. 어? 어? 귀요미? 결정체? 춘. 춘 춘 춘 춘. 우주 최강 귀여운 결정체. 출발! 동현. 동현. 우주 최강. 우주 최강? 귀여움이. 귀요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얼마나 도시가 귀여우면 우주체감 귀여운 지자체재. 실패! 쉿! 우주 최고, 우주 최고. 최고, 여기까지 좋아요. 귀여운 생명체. 성공! 성공입니다. 다 저의 출처네요. 그럼 소희 씨가 다 줬는데. 송이 양이 거의 다. 오프닝을 잘해주네, 오프닝을 잘해줘. 이렇게 되면 레몬은 솔드아웃. 동현 씨, 소희 씨가 보고 있습니다. 동현 씨 아직 못 먹었어요? 보여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시작했는데 지금. 문제, 주세요. 코바쉐. 코바쉐. 들어오는 것 같다. 아, 쏘미. 쏘미, 스리, 투.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오! 어, 비오! 쏘미, 쏘미. 아직 쏘미. 쿠키, 바닐라 쉐이크. 정답! 아, 쏘미 드디어. 놀토 멤버만이 남았습니다. 이래야, 이래야지, 이게 맞지. 안 먹을 수 있다. 레고. 주세요! 간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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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퀴즈. 어, 이거 내가 보잖아. 스리. 동현! 지어낸 거. 지어낸 거. 동현이 형이 지어낸 거 아니네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다음 간식 퀴즈 제가 만들어볼게요. 간퀴어. 간퀴어. 간퀴어 뭐야? 간퀴즈 어렵다. 간퀴즈 어렵다. 간퀴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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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99% 뷰. 뷰. 간퀴즈 어려워. 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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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양식이면 나도 만들겠다면서. 정확히 다시 돌려보면 어려워로. 간퀴즈 어려워. 또 어려워. 무전 처음으로 아는 거 나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만들었는데 까먹었어. 원래 아는 거인 줄 알고. 이제 결승전. 레벨 어디로 가요? 레벨. 최강으로 갔어요. 최강으로 갑니다. 주세요. 최강으로 갑니다. 동현. 하나. 동현. 4사성어 아닌가? 4사성어 아닌가 이거. 그런데 머리가 아픈 몸이 고장한 단가? 네? 100인 건데. 자강둑천이라고. 아니, 머리 두차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좀 표현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놀토에서는 자강은 좀 많은데 두천은 좀 없어요. 넌 참 이게 세다. 나도 세죠. 아유, 이거지요. 자존심이 강하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 뭐라고요? 자존심이 강하면. 두부 한 번 천 원. 자, 몰라요. 엎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는 정답을 공개하고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오픈! 아유, 알지. 자, 빼세요. 야,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두 사람 본데? 자, 동윤. 동윤. 뭔지? 자영강장제 두 개 천 원. 나 왜 사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오히려 이게 더 신박해. 야,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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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천 원. 자영강장제 두 개 천 원. 자방고등어, 강고등어. 무부한 거 천 원. 자방고등어, 강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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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자존심감, 강자. 힌트 좀 하나만 주세요. 자, 강은 두 글자예요. 강자. 강자. 강한 두 글자. 강한 실패. 자신감, 강... 자존심 강자? 자, 자존심 강한 두 글자. 두 글자예요. 강, 자존심 강한. 강 두 글자. 자존심 강한 두 글자. 두, 두. 두 뭐야? 자존심 강한의 두 글자라고? 아니, 또. 오빠들 둘을 뭐라 그래. 두 뭐라 그래. 남자. 두 개? 두 마리? 두 마리, 두. 두루 마리? 두루 마리. 두루 마리. 두루 마리. 두루 마리. 두루 마리. 두루 마리. 천재까지 들어갑니다. 오? 대박. 뛰어쓰기 가요? 어, 가요. 뛰어쓰기 갑니다. 3. 오케이, 오케이. 자, 동현. 동현. 다존심 강한 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둘이 뭐 하고 있어? 대결. 대결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래, 그래, 그래. 아까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맞다고 그랬죠, 저희가? 뭐가 맞다고요? 뭐 맞다고 제가 그냥 얘기해요? 정답 얘기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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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아, 천재들의 대결. 정답! 이게 뭐야. 아니, 팀 프로 어려웠어요. 다양한 광장 중에 두 개 천 원이 더. 맞아요. 다이어가다. 수원형. 소년단. 거짓말. 고맙습니다. 도전. 다이어가다. 감사합니다.